그대 없이 보낸 하루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대 아닌 다른 사람은 아무 느낌조차 없어요 어딨어요 어딨어요 말을 두고 가지 말아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마음으로 대신하는 말 그대는 몰라요 그대는 모르죠 아무리 말해봐도 그대는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도 이제는 내게 너무 벅찬 일이 됐죠 말하고 보고 듣는 이런 것들조차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걷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해요 손 댈 수 없을 만큼 많이 차가워서 약을 써도 안 되고 울어봐도 안 되고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소리를 지르고 미친 듯이 뛰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술을 마셔봐도 느끼는 건 오로지 그대 생각이죠 나 많이 아파요 어딨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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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두고 가지 말아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마음으로 대신하는 말 고마워 결혼식 앞으로 exemple 자신을 운을 샀습니다 Resource 저도